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 DB 구축 문제 먼저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테이블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품 테이블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번째 보노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노필드를 선택하시구요 테이블 디자인에 가셔서 기본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기본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다음은 두번째 재고필드를 선택하시구요 재고필드는 기본적으로 1이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러면 기본값에다가 숫자 1을 입력하시구요 넘버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넘버필드는 A12-345와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 1자리 숫자 2자리 그 다음에 하이픈과 숫자 3자리 순서 형태로 입력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구요 하이픈도 저장 되도록 설정하구요 그 다음 데이터를 입력할 때 샵으로 입력 예비 문자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버필드를 선택하시고 입력 마스크를 클릭하신 다음 첫번째 문자로 시작합니다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L을 입력하시구요 숫자 2자리 0을 입력하신 다음에 하이픈 숫자 3자리를 입력합니다 세미콜론 그 다음 하이픈도 저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을 입력하시구요 세미콜론 데이터를 입력할 때 샵으로 입력 예비 문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샵을 입력하시고 확대 축소 창을 눌렀으니까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제품 테이블에 대해서 세문항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구요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구요 품명 필드에 품명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중복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품명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중복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다 아래쪽에 인덱스에 오셔서 예 중복 가능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점수 필드를 선택하시구요 0보다 큰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크다, 0이 아니라 숫자 10보다 큰 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점수 필드에 10보다 큰 값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다 숫자 1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문항의 관리 테이블에 대해서 테이블을 완성하는 인덱스 예 중복 가능가 유효성 검사 규칙에 크다 10 이라는 조건을 작성하셨다면 닫기 버튼 누르시구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으니까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점수 필드에 유효성 검사 규칙에 새 설정이 맞지 않습니다 어 새로운 테스트 새 규칙을 계속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 보시면 점수 필드가 있는데 점수 필드가 현재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에서는 10보다 큰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에 10보다 작은 데이터가 있어서 아까 메시지가 표시되었던 부분입니다 네 문제에 이제 유효성 검사 10보다 큰 값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어 우리는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관계 설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 필요하신 테이블은 관리 테이블과 제품 테이블을 추가하시고 그 다음 제품 테이블의 보노 필드를 관리 테이블의 보노 필드로 드래그 하십니다 문제에서요 참조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 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보노 필드가 변경되면 이를 참조하는 관리 테이블의 보노 필드도 변경될 수 있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체크하시고요 제품 테이블의 보노 필드가 삭제되면 이를 참조하는 관련 레코드도 모두 삭제되도록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도 체크하시고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설정 작성하셨다면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제품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관리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조회 탭을 클릭하셔서 관리 테이블에 관리인과 품번 필드가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될 수 있도록 텍스 상자를 콤보 상자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 행 온번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관리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관리 테이블에 관리인 필드와 그 다음 품번 필드를 더블 클릭해서 두 개 필드를 추가합니다 다음은 관리인 필드가 표시되지 않도록 열 너비를 0으로 하실 거고요 관리인 필드가 첫 번째 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필드가 저장될 수 있도록 바운드 열을 1로 설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작업하신 내용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 첫 번째 열을 저장하겠다 바운드 열은 1이고요 두 개 열을 가져오셨으니까 열 개수는 2라고 입력하신 다음 열 너비에 오셔서 첫 번째 열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0 세미콜론 두 번째 열은 목록 너비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너비는 2로 해주시고 문제에 목록 너비가 2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서 목록 너비를 2로 설정하시고 그 다음 목록 2의 값은 입력할 수 없도록 목록 값만 허용해서 얘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지위 구축에 테이블 완성과 관계 설정 조회 속성을 같이 작성해 보셨습니다 제품 테이블 작성한 내용 저장하시고 예 버튼 눌러서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첫 번째 폼을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재고 관리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 그림처럼 나타나도록 기본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하위 폼이 아니라 기본 본문의 번호와 재고와 넘버 데이터 한 건에 대한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에 교차하는 폼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양식 디자인에 가셔서 속성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 형식 탭의 기본 보기에 가셔서 단일 폼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본문에 있는 모든 텍스 상자의 다음과 같이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텍스 상자라고 하면요 첫 번째 TX 번호와 그 다음에 재고, 넘버 그 다음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와 종합이라고 되어 있는 텍스 상자 총 5개의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고요 형식 탭에 오셔서 두께는 가는 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두께를 가는 선 그 다음에 특수 효과에 오셔서 현재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목을 선택하시고 테두리 스타일을 문제에 나와 있는 테두리 스타일을 현재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투명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고 형식 탭에서 테두리 두께와 테두리 스타일과 특수 효과에 대한 서식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 스타일, 투명, 가는 선, 특수 효과 오목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txt 넘버 컨트롤에는 txt 넘버를 선택하시고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타에 가서 탭 정지를 아니요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문항에 대해서 폼을 완성하는 내용을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컨트롤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신 다음 t품번 컨트롤에 대해 다음에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t품번이라는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서식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규칙을 하나 작성할 거고요 식을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품번이 6으로 끝나는 레코드 데이터에 대해서 글꼴을 기울인꼴로 지정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함수 이름 right t품번에 가서요 t품번 필드에 가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문자 6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기울인 걸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컨트롤 폼의 닫기 버튼을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벤트 탭에 가셔서 클릭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 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고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저희는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두 커맨드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닫겠습니다 라고 클로즈 그 다음 개체 클로즈 입력하시고 개체는 앱 폼이라고 선택하시고요 폼을 닫겠습니다 물론 앱 폼은 생략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폼의 이름은 컨트롤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반드시 저장되고 닫히도록 처리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반드시 저장하겠다라고 하면 에세이브 예스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식 디자인에 보기 가서 폼 보기 그 다음 닫기 버튼 아래쪽에 누르시면 바로 저장하고 폼이 닫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2번에 폼을 완성하시는 문제와 조건부 서식 그 다음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는 내용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 보고서의 재고 알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갈린 그룹 머리끌 구역이 갈린 머리끌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가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더라도 그 내용이 계속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성 시트의 형식에 가시면 반복 실행 구역에서 예로 선택해 주시면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더라도 그 내용은 계속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본문에 현재 두 번째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면 TXT 순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 탭에 우리는 그룹별로 일련번호가 표시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컨트롤 온번은 1로 시작을 하고요 그룹별로 일련번호를 표시하실 땐 누적합계 그룹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본문에서요 TXT 직책을 선택하시고요 직책 컨트롤의 데이터가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는 숨기도록 설정하시오 형식 탭에 가셔서 중복된 내용이 있다면 숨기겠습니다 라고 중복 내용 숨기기에서 예로 바꿔주시고요 갈린 바닷글 구역에 재고가 있는 TXT 재고 합계 컨트롤에 재고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데이터 탭에 오셔서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재고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고 필드에 대해서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셨고 페이지 바닷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를 선택하시고요 텍스트 상자 TXT 페이지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컨트롤 온번에다가 등호 입력하시고 현재 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 입력하시고 한 칸의 스페이스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페이지를 PHE 입력하시고 M% 연산자 이용하셔서 페이지라는 텍스트를 붙여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내용 우리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셔서요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와 그 다음에 작업하신 내용 저장하시고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재고 관리 폼에 재고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TXT 조회에다가 TXT 조회 TXT 조회가 네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가 있습니다 TXT 조회에 넘버를 입력하고요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CMD 조회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벤트 탭에 가셔서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고 점점점 작성기를 누릅니다 TXT 컨트롤에 입력된 넘버를 포함하는 레코드가 조회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에 필터와 필터 원 속성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폼을 미 라고 입력하시고요 필터 조건은 같습니까 넘버에 포함하는 레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버필드와 TXT 조회 컨트롤에 입력한 값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같습니까 라고 하면 TXT 조회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 문자에 대한 처리 작업을 하실 건데요 TXT 조회는 문자입니다 M% 연산자 작성하실 건데 같다라고 하지 않고 문제에서 뭘 하겠냐면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등호 대신에요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라이크, 별 그 다음에 TXT 조회 뒤에다가 별표 입력합니다 아까 문자에 대해서 별표 앞에와 별표 뒤에다가 작은 문자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TXT 조회는 컨트롤이기 때문에 큰 타옴표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큰 타옴표 닫고 M% 연산자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M% 연산자 연결하시고요 큰 타옴표 열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필터 속성을 미 현재 폼에서 필터 원의 속성을 추루로 하셔서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TXT 조회 컨트롤에 입력된 넘버를 포함하는 레코드가 조회되도록 할 것 입력된 넘버가 본문에 일부 포함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표시하고요 일치하는 정보가 없을 경우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f 구문을 사용하셔서 만약에요 만약에 is null입니까? 라는 조건을 주셔서요 넘버라는 값이 is null입니까? 일치하는 정보가 없을 경우 추루이면 이라고 추루이다면 된 일치하는 정보가 없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메시지 박스 조회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만 있습니다 그래서 VB OK ONLY 라고 생략하셔도 되고 넣으셔도 되고요 타이틀은 자료 없음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특별히 문제에서 다 표시한다 했으니까 생략하시고 and if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 if 구문에다가 넘버에 필드에 있는 값이 is null입니까? 일치하는 정보가 없습니까? 추루라고 작성했으니까 추루 아래에다가 메시지 박스를 표시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false라고 먼저 조건을 주게 되면 false라고 조건을 주게 되면 메시지 박스는 추루에 해당한 값이니까 else 아래쪽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을 어디다 쓰냐 추루냐 false냐에 따라서 else 앞쪽에 추루값 메시지 박스를 표시할 수 있고요 지금처럼 false를 작성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면 에다가 메시지 박스의 내용 문제 제시되어 있는 조회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현재 작업하는 재고 관리 폼은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에 커리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 문제 제시된 내용에서는 관리 테이블을 이용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리 테이블을 추가하시고요 다음 번호 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번호 필드를 추가를 하는데 번호 필드를 왼쪽 세 글자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필드명을 번호 별이라고 넣는데요 번호 별이라고 넣는데 왼쪽의 세 글자 left 함수를 통해서 번호 필드의 왼쪽의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을 가지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점수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점수를 추가하시고 요약에 가셔서 우리는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결과를 보기 가셔서 번호 별 점수의 합계라고 되어 있네요 점수 총합이라고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 레코드가 31개 맞습니다 맞게 작성은 되었는데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점수라는 필드 앞에다가 점수 총 점수 총합이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필드명이 점수 총합이라고 되어 있다면 작업하신 커리 저장 누르셔서요 번호 별 점수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신 커리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제품 테이블과 관리 테이블을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 관리인을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서 담과 같은 정보를 표시하는 관리인 검색 커리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을 더블 클릭해서 추가하시고 그 다음 매개 변수를 통해서 조건을 입력받고자 합니다 관리인을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품명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두 번째 품번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직책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필드를 추가하시되 품명 필드를 가지고 오름차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살짝 보시면 관리인을 입력하십시오 에다가 윤종신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관리인이 4-53 품명 품번 직책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 제시된 내용과 실습한 화면을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시는 커리는 관리인 검색이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한 커리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할 건데요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가져오실 테이블은 제품과 관리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품명을 가지고 품명 필드를 추가하셔서 커리 디자인에 크로스텝을 클릭하신 다음 핵머리 글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원과 대리는 직책에 대한 자료죠 직책을 선택하시고 저희는 열머리 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크로스텝에서 열머리 글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직책에 대해서 사원과 대리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직책 필드를 추가를 하되 조건에다가 조건에다가 현재 사원과 대리에 대해서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사원 또는 대리라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품과 관리 테이블을 이용하여 사원과 대리 조건은 작성하셨고 관리 품명의 개수를 표시한다 개수는 보노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호를 추가하되 값을 가지고 개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추가하시구요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셨는데요 일단 결과를 한번 볼게요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보기에 가셔서요 품명 문제 나와 있는 bm 부터 그 다음에 대리 사원 네 전체 레코드가 19개 네 밖에 표시가 되어 있다면 작업하셨던 커리 저장을 클릭하셔서 사원 대리 관리 품명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작업하셨던 커리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커리를 작성하는데요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하는 커리입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가져오실 내용은 커리에 가셔서 종합을 선택하고 추가하시구요 그 다음 관리인을 매개 변수로 입력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관리인을 추가하시고 매개 변수를 통해서 조건을 입력받습니다 관리인을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구요 관리인을 입력하세요 라고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을 거고 관리인을 매개수를 입력받은 다음에 해당 관리인의 번호와 그 다음 재고와 그 다음 넘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필드를 추가하셔서 해당 관리인의 재고 현황을 조회하여 새 테이블로 생성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의 이름을 재고 현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고 현황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현재 작성하는 커리의 이름에 대해서는 저장을 클릭하셔서 재고 현황 생성 이라고 재고 현황 생성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종합 커리를 이용하여 관리인을 매개 변수로 입력받는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셨고 해당 관리인의 재고 현황을 조회하여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커리를 작성하셨습니다 결과를 보기에 가셔서 클릭하시면 관리인에다가 김다솜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관리인, 번호, 재고, 넘버 라고 표시가 되어 있구요 전체 레코드는 31개라고 확인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가셔서 우리는 테이블을 생성할 거라서 쿼리 디자인에 실행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김다솜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31행을 붙여 넣습니다 예 하시구요 그러면 재고 현황이라는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졌고 김다솜에 해당한 재고의 내용이 하나의 테이블로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고 현황 생성 커리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커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구요 가져오실 내용은 테이블에 가셔서 제품과 관리 테이블을 둘 다 가져오는 건 아니고 잠시요 제품 테이블은 필요하지 않고 우리는 관리 테이블에 업데이트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관리 테이블만 추가하시구요 그 다음 제품과 관리 테이블을 이용하여 재고의 합계가 10 이하인 관리인의 비고필드의 값을 그러면 비고필드를 선택하시고 쿼리 디자인의 업데이트를 클릭하신 다음 업데이트에다가 한글 자음의 미음을 누르셔서 한자키 눌러서 별표를 입력합니다 비고필드의 값을 별표로 표시할 건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재고의 합계가 10 이하인 관리인의 비고필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리인 필드를 추가하시고 관리인 필드를 추가하시고 필드의 값을 별표로 변경한다 라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제품 테이블에 제품 테이블에 가서 제품 테이블에 가서 재고의 합계가 10 이하인 갈리인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갈리인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우리는 갈리 테이블의 비고란에다가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품 테이블에 가서 갈리인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하시고요 셀렉트 갈리인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From 제품 테이블에 가서요 그 다음 그룹을 작성하셔서 GROUP GROUP BY 갈리인을 그룹으로 작성해서 갈리를 막 여러개 가져오는게 아니라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갈리인을 그룹으로 작성하신 다음 그 갈리인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별표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럼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having 계산할 건데요 sum 함수를 통해서 재고의 값을 합계를 구한 값이 10 이하입니까? 작거나 같다 10이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재고 필드에 합계를 구한 값이 10보다 작은 갈리인을 그룹을 만들어서 갈리인 필드를 가져온 다음에 그 해당한 갈리인 필드는 비고란에다가 별표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과 업데이트 하실 내용을 작성을 하셨구요 쿼리 디자인에 가셔서 실행을 클릭하시면 총 13개 행을 새로 고침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구요 예 눌러주시면 우리는 갈리 테이블에 가셨을 때 비고 필드에 이렇게 별표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게 이제 쿼리를 작성하셨고 실행까지 하셨다면 현재 작성하신 쿼리에 대해서 저장을 클릭하셔서요 우수관리인 처리라고 우수관리인 처리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저장해 주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에 문제 1번 DB 구축부터 처리기능 구현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